안녕하세요. 신한류뉴스의 노예지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뉴스는 미국인도 즐기는 한국 아이스크림입니다. 한국의 메론맛 아이스크림이 외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국내 아이스크림 대미 수출액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만 연간 1,300만 개 이상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1,300만 개, 사실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니까요. 한 3분의 1 정도가 아이스크림을 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16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하와이 지역에서는 유명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거 아이스크림 사 오실 때 어, 너무 흔해 안 먹을래 이러면서 초장 부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이 아이스크림을 접할 때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많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검색해봤는데요. 메론맛 아이스크림의 독특한 식감과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메론맛 아이스크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론맛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참외향이라고 하는데요. 메론보다 참외향을 더했을 때 더 맛있고 부드러운 향이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멜론을 기본으로 딸기, 바나나, 망고 등 각 나라의 선호 과일 맛에 따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2008년에는 35억 원을 기록했지만 가장 최근인 2017년도에는 13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9년 사이 매출이 100억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사랑받고 외국에서도 사랑받는 무더운 여름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의 메론맛 아이스크림 소식이었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까지는 스스로를 기록했습니다. 같이는 스스로 길을 찾아가자. 성공 없을 것 같다. 반영국을 응원하겠습니다.